오늘 소니오픈 2라운드에서는 한국의 김시우 선수가 4타를 줄이면서 공동 37위로 올라섰습니다. 후반 10번 홀에서 시작한 김시우는 오늘 버디 5개, 보기 1개를 기록해 66타를 기록하며 중간학계 134타를 기록했습니다. 이경훈은 오늘 버디 5개, 보기 1개, 4언더파로 공동 48위로 컷을 통과했습니다. 강성훈은 3타를 줄였으나 1타 차로 컷을 통과하지 못했고 기대를 모았던 임성재는 3타를 줄였으나 합계 2언더파에 그쳐 컷 탈락했습니다. 이틀 앞계 5언더파를 기록한 65명만이 내일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이글 2개를 잡은 러셀 헨리가 7언더파 63타를 쳐 3타차 단독 선두로 올라섰으며 중국의 리하우통이 5언더파 65타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맷쿠차 역시 5타를 줄여 3위로 순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